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롤 롤! 오늘도 하고 계십시오.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롤 롤! 오늘도 하고 계십시오.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우깐! 오늘의 깐 댄츠! 오늘의 깐 댄츠! 24시간 지난 음식 대 24초 지난 음식! 오... 24시간 지난 음식 대 24초 지난 음식! 네. 의사해주세요. 다 먹어볼라는데... 누가 24시간 후... 누가 24초 지난 음식을 먹었지? 어떻게 정하죠? 오... 잘하는데... 아 그 자리가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. 제가 왔을 때. 우리 김핀은. 내가 얼마 잘한지 알겠어요 이제? 아니요. 무조건 24초를 먹어야지. 그쵸. 오래될수록 맛있는 게 있나? 있죠. 숙성된 음식들. 뭐요? 뽀어나. 뽀아요? 아 그거 있다. 뽀어나. 정주혈 발령자가 24시간... 수성전... 기가 막히거든요.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24초 지난 것도 기가 막혀요. 아 맞혀볼래요? 아 싫어요. 아 하지마요. 자 그러면은 어떤 게임으로 누가 24시간을 먹을지, 누가 24초를 먹을지 정하죠? 오늘은 안산 실력을 보여줘! 저 안산 진짜 개잘하는데? 저도 진짜 잘해요. 저 진짜 정파구예요. 저는 길 가닥 차 있죠? 차 번호 다 더하는 게 제 습관이. 저 오늘 타이틀이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!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다終삭 게임입니다. 시간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. 8 정답! 오, 빠르다! 3시간 12분을 분으로 바꿔줘. 정답! 뭐야?! 아, 진짜 너무 잘한다. 뭐야?! 36000초. 609초. 정답. 저 진짜 정파복. 싫어. 알잖아. 아, 안돼! 23,475! 영상 승! 자, 검기동은 24초. 정재는 24초. 시간! 첫 번째 음식! 주세요! 이거 잘했어요? 원, 투, 액션! 오ååately waste a thousand 진짜 24시간 된 거예요? 왜 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불쌍해 상이가ếu 죽는 거 아니야? 어! 죽을 거 같아요? 피디가 한 번 먼저 먹어볼 게 오 오 좋네!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본인이 직접 만드시고 본인이 직접 먹다가 표정이 안 좋으 és 맛이 어때요? 왜 맛이가? 밀가루에 고춧가루 그랬네 계속 한 번 먹어볼게요 24초 지난 라면이 과연 무슨 맛이냐? 우리 피디들이 진짜 음식 하나는 숟가락 나는 진짜 깨끗한 숟가락이야 내가 왜 물어먹어야지 나 이거 특한이야 많이 불어있어요 불은 건 생각보다 안 불어있어 미안하다 네가 맞냐? 미안하다 어우 근데 맵다 맛없는 몇 개까지 해? 이상하게 맵네 이거 풀을 다 빨아들여서 짜겠네 짜지면서 매워질 수 있지 응 좀 짜져라 그러면 나 먹게 박수진이 라면은 뜨겁게 바로 먹는 게 짠다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24시간 지난 보쌈 車 최 셰프 이쪽이 아니 Death entire 38 35 29 29 29 29 23 Kollegin 한번 먹어볼게요 와아 입에서 그냥 먹어요 오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보세요 으하하핳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트라 배친거죠? ㅎㅎㅎ 배친거지 으핫핰핰핰핰핰핰핰핰핰 자 이번에 먼저 한입 먹어볼 피디는 누구죠? 제가 야무지게 쌈 짜드릴게요 아빨조여 너는 거 맞지 않나요? 뭐 표현을 해주세요 상추계엉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함 상추곱 상추가... 왜 물어? 왜 물어? 상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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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상추가... 상추가... 먹어볼게요 저도 쌈장 많이 넣어야 돼 쌈장도 다 24시간 정도 그래요? 콜라면도 콜라는 이제 열어놓고서 산상 다 뺀 거고 그래야만 했죠? 산상 아주 시계 있는 짜릿한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? 상추가... 네 상추가... 상추가 나쁜 놈이네 상추가... 아 목말라 천천히 설탕 물려가지고 이게 스트롱이래요 목말물 혼자 CF 찍네 입에 더 부어주지 말고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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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콜라면도 이 저렇게 틀리면 안하거든요 만약에... 먹고... 그룹을 잡는다! 내가 고기를 다 너에게 주겠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두 개 딱 걸어드릴게요 이렇게... 오케이 쌈 쌈 쌈 쌈 쌈에다가 싹 걸어드릴게요 이렇게 얼마나 참으면 했죠? 계속 참아야죠 계속 잘 참아야죠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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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참으면 여기로 구멍이 날 것 같아요 하... 그렇고 제가 버텼습니다 아 이거... 참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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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간 지난 아이스크림 vs 24시간 지난 아이스크림 오 좋다 잠깐 숨어! 숨어가 싹 되었어요? 24시간 밖에서 녹인거에요? 네 이거 먼저 먹을까요? 말랑말랑 찰떡 아이스 오오우 뭐가 우우야 지금 비쥬얼이 어이 좀 굴러운데? 피디 한 입 먼저 드세요! 맛은 괜찮을 수도 있어? 느낌... 마사지 젤 먹는... 먹어보세요! 저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먹어봐요? 가래랑 똑같은데? 내 가래랑 똑같아요 그건 어때요? 맛있어요? 쫀득쫀득! 차가워가지고 붕어 쌓아봤고 가시죠! 붕어 쌓고 붕어 쌓고 맛있겠다! 맛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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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냄새가... 어우 야 생선 내장이 나와서... 나는 이게 맛있어 별미야 쫀득쫀득하네 다 드시네요? 빵빠레 빵빠레는 저저히 맛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게 할 말이야 다음 얘 물처럼 안되고 거품처럼 된다 아이스크림들이 괜찮은데? 미식은 하나만 못하고? 자 다음 뮤직! 브라운! 깜짝! 오늘은 독불복기 5년 숙성 매실 원액과 일반 매실 주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임이에요 오케이! 레츠고! 딱 겉보기에는 비주얼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24시간대 24초에 맞게 하나는 오래된 거 하나는 오래 안된 거 이거잖아요 뭔가 알 것 같아 난 찾았어 나도 뭔지 그 숙성의 향이랄까? 그게 좀 다르다 빠이 마이 호 빠이 마이 호 자 선택해주세요 이거 누가 24시였어요? 개혁씨가 5년대 그래 이게 누가 봐도 5년 상인 같다니까 오늘 좀 오래된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싹 소화 싹 뜨게 하세요 좋아? 어우 좋다 몸이 좋아지는 거 같아 다음 음식 가자 그러면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말아놓은 지 24시간 된 콤플레이션은 그리고 갈 변하고 색깔 변한 과일들 그다음에 키위즈스 24시간을 만들어 놓고 제발은 저희 만두 프레이크 그다음에 과일은 막 싱싱한 거 주스는 제가 옆으로 가도 될게요 그래 여리의 눈동자에 치열했어 어떻게 쓰냐? 어우 써 야 원래 과일이 오래되면 쓴 맛이 나요 자 바삭 와우 저 프레이크가 조금 오래되면 눅눅해지면서 약간 맛있어 그게 과하게 눅눅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오래되면 식감이 별로인 것 같지 맛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응 자 다음 과일 과일 뭐지? 맛있어? 맛있어? 이젠 둔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치웠어요 맞죠 치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24시간 대 24초 지난 음식 했는데 전체적으로 24초 지난 음식들은 싱글탱글 맛이 딱 좋았어요 보통 음식물에 써있잖아요 집에 가져가서 곧바로 먹어라 엄만하라고 그 말이 진리에요 그 말을 따르세요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엿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트 잠깐 찍어볼게요 아 인서트 없구나 요거 요거 관련끓인게 제가 할게 여기 찍어주세요 앗 뜨거 아 진짜 이런거 가지고 앗 뜨거 으흐흐 흐흐흐 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